또 생의 신기록이겠지? 아 근데 기록 나오는 게 은근 경쟁심이 유발돼서 좋네. 아 이거 아이디 나오는 것도 되게 좋다. 아... 어 신기하게 맵을 잘 만드는데? 어 이거 맞을 뻔? 어 위로 가야 되는구나? 어... 벗어지게. 아! 아 이런 어처군이 없는... 아... 아... 아. 어어. 아 이거... 왠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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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것 같애 왠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애 가야 될 것 같애 왠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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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것 같애 사ued 귀送 각각 mag знач 못내려오네? 뭐야, 의도치 않게 법사가 죽었어. 뭐지? 어떻게 올라와야 되지? 어... 아... 이랬는데도... 신기록이네. 좋아, 보내기 좋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가? 음... 미칠길로 가는 게 편하겠는데? 뭐냐? 허허... 없어요? 뭐지? 법사를 다 죽이면 안 되나?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다. 아.. 밟을 수 있었는데.. 음.. 되게 루트가 많은 것 같네? 에이씨.. 역시 좀 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 설마.. 설마.. 역시 피는 여기서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때 편하게 하라고.. 이리로 좀 와봐. 이리로 오.. 이리로 오.. 아.. 아.. 구름 타고 갈라 그랬는데.. 피를 가지고 가야겠구만.. 아.. 아.. 근데 피를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아.. 이게.. 월드에서는 슈퍼마리오.. 잠깐만.. 아.. 아.. 나 씨.. 어디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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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 짚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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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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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뭐야? 제대로 점프했는데? 짱나네 괜히 이걸로 가려다가 왜 안 짚혀 설마 스스로 가니? 뭔가 스스로 갈 것 같더라 아이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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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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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은 안 되냐? 아휴 뭐냐? 그전 지나갔어야 되는 거냐? 넘어한다 진짜 하하 하하 이거 참 달려 아 점프.. 점프했잖아.. 아 이제 그만 죽어야 되는데? 아 이게 바로 안가니까 또 죽겠.. 또 한 번.. 빠지겠는데? 어이구..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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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에 점프가 실패로 이렇게 된 건가? 타이밍이 좀 그른데? 상당히 타이밍이 좀 별론데? ㅎ ㅎ 이거 더 여야 똑같아 오호 아.. 진짜.. 법사야 일로 와봐 너 죽이고 갈래? 일로와 일로 일로와 너 죽이고 와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애 더럽게 안오네 아 너무 길어요 아.. 맵 너무 어려운데? 아니 심지어 중간 세이브가 보였는데 중간 세이브는 저걸 다 해야.. 저걸 지나가야 중간 세이브인가? 허.. 너무 어려운 맵을 만났어 어.. 아이씨.. 방금 한 큐에 했어야 되는데.. 아.. 헐어.. 아.. 어려운데??? 저기 한방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딱 들어가면 중간 세이브 있는대로 나오게 해줘야지 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 아아.. 아깝다.. 아깝다.. 음.. 백마리오 챌린지에서 이런 어려운 맵을 만나다니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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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customizable.. 아.. 또 멍 때리다가 죽일 뻔했다 인간적으로 여기 중간 세이브 줘야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없 pig 아이샯 아이샯 아흑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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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조금 빨리 갈라다가 망했네 아 달려갑시다 이 방에 깨자 좀 위험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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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에 깨자 이 방에 깨자 이 방에 깨자 이 방에 깨자 이 방에깨자 와... 진짜 대박이다. 뭐야? 왜 죽어? 뭐냐?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리고 다른 길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건가? 어? 아니, 뭐냐? 아, 진짜 어이없네. 제가 가는 길이 지금 지름길인 것 같은데 중간 세이브도 안 거치고 아, 거기에 그렇게 숨겨놓냐, 그거를? 쓰레기네, 완전. 하... 이 중간에 있는 게 버섯인가 봐. 아, 어이없네, 진짜. 이 중간에 꽤 벗으신 것 같은데? 아... 아, 다시 거의 가... 아... 중간 세이브 있는 데로 가볼까? 중간 세이브 있는 데 가고 싶은데 가기 너무 힘든데? 아까 스타먹었을 때, 아, 그... 가운데 블럭 확인해 볼걸. 아, 이거 들어갈 뻔했다. 아, 이거 들어갈 뻔했다. 어, 가운데 블럭 가기가 힘든데? 근데? 얘네를 어떻게 하지? 아, 이러면 죽는데. 아,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 윗떡으로 만들었어, 베블. 이러면... 마지막은...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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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짱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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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통니바퀴 사이... 저 문... 저 밑에 있는 문... 흠으로 들어가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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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 세이브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흠... 흠... 짱은 상태로 지나갈 수가 없어. 아... 나 뭐하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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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던져봐 던져봐 왜 던지질 않니 시끄러 시끄러 아아 아아 뭔가 의욕이 확 떨어지네 아아 아아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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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탄을 밟아도 바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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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